아 나이스 선약 미치겠다 달리고 여기서 한번 피하구요 올라올라올라올라 위험하다 막아막아 막아 막아주고 너는 칼 들어 이 자식아 쟤 또 떨어졌어 거의 치쿠유미인데 지금 이거 상황이 거의 치쿠유미야 그래도 이제 난 다왔다 생각이 드긴한다 다왔다는 생각 아 미친 여기서 왜 또 떨어져 이걸 떨어지면 안돼 제발 그냥 한번에 갑시다 아 여기서는 근데 떨어질 수 밖에 없네요 여기선 올라왔어? 뭐야 너 언제하냐 가세요 그러지 내려갈 수 밖에 없잖아 달려 달려 그냥 달려 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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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약 안나 이정도면 깰 수 있어 쟤네들만 잡으면 내가 볼 때는 뭐 나와 나와도 뭐가 될거야 진행이 될거야 어후 아 이거 내 돈이다 돈은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먹어 나 얘는 뭐야 얘 근접궁수야 뭐야 야 너 근접으로 덤비라고 어 빡세 소리가 이제 한명도 오는필인데 됐어 됐어 다왔어 이제 이제 또 함정이 있을수도 있으니까 이제 사이드로 갑시다 아 미친 뭐야 아 여기서 이게 왜 나와 어쩌라고 나보고 오 얘는 언제왔어 야 돈이 만사천원인데 이거 그냥 집에 한번 갈까 어이 미친 와 굵었네 굵었네 제발 으아아아 선약 그렇지 어찌해! 잠깐만 아 어떡하지? 쟤까지 잡아? 여기서 싸우면 가운데로 여기를 유도를 해야되는데 밑에 이거 애들 있나 없나 봐봐 없어 한번 잡아봐 오케 잡았다 나이스 선양이다 야 야 오지지형 이게 바로 쇼브라는거야 얘들아 이게 바로 얘들아 쇼브라는거다 시야를 잘 보면서 가야돼 세이브하는곳 이제 나올때 됐다 솔직히 세이브하는곳 이제 나올때 됐다 솔직히 도대체 어디 길이 어디죠? 일로 떨어어 오 뭐야 아 여기구나 너구나 저기로 내려가서 지나가야되는구나 저 배쪽으로 아 어딘지 알았다 저 배로 지나가서 쇼컷을 여는거 같애 느낌이 그런거 같애 나 그냥 뛸까? 저거 뭐야 위에는 미친 아 이거 되게 견고한데 이거 14,000원 일단 내려가 내려가야돼 아 까비 돌 여긴 가지마 여긴 가지마 여긴 가지마 여긴 가지마 여긴 가지 말고 오 화살이요 화살 화살 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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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왕 정무원 안 어서 이건 위험한데 와 미치겠다 좋아 쇼부 오아리 오케이 쇼부 쇼부 아 선약이 안나와 미친게임 이것도 쇼컷인가 아니면 차라리 끊어진거네 오케이 헤드샷 뭐야 살았어? 헤드샷 맞는다 아 그래그래 차라리 일로와 좋아 야 나 잘한다 아아아아아아 야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야 칼 들어 칼 들어 칼 들고 칼 들고 유인해 칼 아유 저 이 새끼 저런 귀요미 자식 저거 어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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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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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독 어 어우 나 화자화자 화자 날라올거 같애 뒤에서 잘 막네 안으로 안으로 들어와 있다 안으로 들어와 아 미친 어설픈 동작은 뭐야 너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 피없다고 형이 그렇게 우습게 보여? 형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냐고 이 자식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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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를 좀 내놔 어 진짜 오진다 게임 피가 안 나와 이걸 어떻게 다시 오냐 이걸 이거 진짜 죽으면 정말 답이 없다 아 2 3 아 3 4 5 4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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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씨 됐어 됐어 또 화살? 그냥 어그르만 끌고 와도 충분해 역시나 피 안나오고요 화살이 없다 가다하면서 가다 가다하면서 가다하면서 애들 얼마 없어 애들 얼마 없거든? 애들 얼마 없어 애들 얼마 없는데 이게 또 뭐야 여긴 어디야 여긴 또 어디야 팔복에 당 팔복이라니 무슨 소리 하시는거야 지금 어 나 지금 창터 좋은거 나왔다 여기서 창이? 이걸 창이? 142짜리 나왔어 이걸 창이? 이력소비 데미지 신가 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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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야 이게 좀 좋은데 아 근데 나 어차피 중단만 쓰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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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왔어요 거의 왔고 팔이 없는게 너무 아쉽네요 파살이 저 두명 동시에 올거란 말이야 쟤네들 내가 알기로 이 오른쪽에 저기 위에 야 저기 위에 문 여는데 저기 아아 저길 어딘지 알았다 지금 어디로 어떻게 해야될지 알았어 여기 올라가야 여기거든 제발 이제 여기야 여길 열어야 돼 그렇지 와아 여러분 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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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었 으아아아 이새끼가 우아아 나 지금 우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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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당황 우아아아 아니 이자식이 지금 재정비를 할련대 우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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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아아 아 이정도면 진짜 어 여기 문 열었으니까 이제 재정비 한 번에 그냥 얘들 살아나도 이게 훨씬 나 아 고다마의 가오 뭐죠 이게 내가 데리고와서 그런건가 압리타의 입수량이 5% 증가한다 이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군요 좋았습니다 이 와중에 다리 밑에 여러분들 저기 기둥 움직이는거 보이죠 저거 저 무기 저거 저거 지금 이게 현재 진행형이야 뒤치기 오면 뒤지는거요 방심하면 또 안된다 자 한개의 장비 쪽을 투자를 해야 될거 같은데요 소리가 나는데 허벅지가 무게가 오지게 나가는거 같은데 잠깐만 끼면은 이거냐 이거냐인데 무사 패거리 증가 퍼벅지 이거 아니면은 행운이 올라가 이거는 이게 나은거 같구요 일단은 무게를 한번 찍어봅시다 무게 쪽이 잠깐만 기량인가 근력인가 지금 강인함이거든요 무게가 이거 말고는 무게를 올려주는게 없어 강인함이고 강인함이 0점 조금 올라가는데 한번 해보죠 저 퍼센트가 이게 또 장착을 해봐야돼 이게 어? 야 저거 하나 올렸는데 개 쉬워... 아... 32.7%? 야 잠깐만 이거는 지금 저 갑바를 위해서 얼마나 더 투자를 해야되냐 무게에 차라리 야 잠깐만 무게에 올인하자 이거는 돈은 있어요 돈은 있는데 아 31.5% 이렇게 해도 32.7%가 돼야돼 지금 엄청나구나 망치도 안쓰니까 아 일단은 다른것도 팔고 장공 팔고 팔고 오케이 스야리 이거 팔구요 청동망치 아이고 나이스 선약 가타나 솔직히 가타나 이거 뭐하러 갖고 있냐 이거 팔아라 청동망치 장비 근접무기 너무 정이 들었는데 이거 그래도 어 팔아야돼요 돈을 위해서 템 먹는 재미는 오집니다 진짜 게임이 템 먹는 재미만큼은 오져요 어 선약 많이 나오네 잠깐만 이것만 이거를 잠시 끼던지 하겠네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면 숫돌 능력은 이것도 재밌네 아이템 출연료 인간 5% 야 이거 이거 껴야겠다 이거 장비하고 이건 팔아버려 이건 솔깔 이건 진짜 아니야 어 이건 팔고 됐어 다리 쪽 다리 쪽 무게 좀 가벼운 것들이 있는데 팔아 팔아 이렇게 끼고 이렇게 하고 다시 복납 쪽에서 복납이랜 능력해야 쪽에서요 아 돈이 없네 돈이 없네 어우야 뒤에 뒷모습 봐 시야 개마가 소지품 중에 엄청 많은데 암리타 100을 얻는데 야 이거 해야지 어 쇼컷으로 등록? 아 사용 한 번에 이런 걸 내가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이랬는데 저기가 엔딩인 거 아니야? 이랬는데 저기가 엔딩 아니야? 미친? 이랬는데 이 베타 오늘 저기가 엔딩 아니야? 이랬는데 눈물 날 듯 아 그리고 아 닌자 스키 포인트 못 얻었네 창은 그냥 뭐 다 얻었어요 가드 중에 세모 쓸지 모르겠다만 중화당 콘모 이런 걸 아예 안 하거든 그냥 어제 포인트 있으니까 하긴 해야겠다 다 아깝잖아 안 배우둘 이유는 없어 어 하나가 더 있네 체력이 30% 이럴 때 근접 공격 데미지가 6% 증가한다? 어 이거 되게 좋은데 어 이런 게 또 있네 3%? 3%? 아 3% 6% 아 어허 아 이것도 점점 올라가네요 포인트 아 여기다 쓸걸 이딴 데 쓰지 말걸 저기 있었어야 됐네 이제 또 창 스키 포인트가 또 아쉬워질 때네 지금 장비 무겁고요 엄청 무겁고요 자 지금 몸통을 조금 가벼운 걸 끼겠습니다 이걸 그냥 끼던지 어 이거 끼고 오케이 이렇게 가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공랍에서 안 쓰는 거 지금 이것도 안 써 하라 그냥 아 이거 왠지 아깝긴 한데 어 일단 놔두고요 이건 팔겠습니다 갑시다 이제 또 다른 시작을 하러 가보죠 자 이제 저 배 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요 아 역시나 화사는 보충이 안 되는군요 와 좋아 좋아 데미지 좋아 화살병 느리는데 데미지가 그렇게 적하지가 않아 약해 느리 약해 느리 오우 오케이 지쳤을 때 계속 밀어붙였어야 됐네 나 아까 왜 이렇게 잘 싸웠지 지금 왜 이렇게 못 싸우고 이게 사람이 몰리는 게 있고 없고 및 너무 달라 내가 이게 여러분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이래서 의미에 처해봐야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없는 힘이 나오는 거죠 아이고 그래서 이 게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나이스 선약 어 뭐야 선약 뭐 어 먹고 죽어 응 좋았어 일루와 이 자식아 넌 혼자밖에 지금 안 걸렸어 모르지 혼자밖에 안 걸린거 모르지 하는 거란다 화살 어 파마 화살 그냥 일반 화살 파마 화살 화살도 변경을 아 화살도 이렇게 변경할 수 있구나 화살 어떻게 변경하는 거야 이거 화살은 잠깐만 화살을 변경하는 버튼이 아 혹시 파마 화살을 쓸 수 있는 활이 다른 거 아닐까 그러니까 10개는 있다고 뜨는데요 그래서 변경이 안 돼요 버튼을 모르는 건지 팔이나 뭐 창이나 이런 거는 다 바꿀 수 있겠는데 내가 반대쪽에서 열라는데 반대쪽에서 열 수 있나 아 이거 딱 보니까 위에서 뭐 들어가는 거네 저 위에 구멍 뚫려 있지 길이 없잖아 저 위에 구멍 어 그러네 이건 뭐야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굳이 들어가지 말자 여기는 템 좋은 거 줄까? 슉슉슉슉슉슉슉 한번 각성할 수 있긴 하거든 지금 들어가자 뭐야 쥐가 선약이 선약이 8개까지 먹어지네 아까 누가 7개까지 10개까지 虫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